네 안녕하십니까. 오늘 배그되는 새로운 표현이 되겠습니다. 단어는 굉장히 쉬워요. 보시다시피 edit bonus. 그래서 add는 어딘가에다가 추가하다 더하다. 그렇죠? 그리고 보너스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보너스입니다. 보너스가 한국말로 뭔가요? 하여튼 보너스죠. 그래서 보너스는 보너스인데 그냥 보너스가 아니라 추가가 된 보너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이 조금 불필요한 표현.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. 왜냐하면 보너스라는 자체가 무언가에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미. 그래서 redundant, 뭔가 좀 불필요한? 없어도 되는데 마치 더 쓰는?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 이랬을 때 역전에서 보자. 역전 앞에서 보자. 그렇죠? 역전, 역 앞에서. 그런데 역전 앞에서 보자.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. 전이든 앞이든.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. 어쨌건 이거는 아주 흔히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무엇인가가 어떠한 것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. 그렇죠? 마치 serendipity 같이. 그래서 추가된 선물. 보너스를 선물이라고 본다면요. 또는 즐거움. 또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얻어진 덤. 즉, additional benefit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어휘가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. The H2O project is not to take earth imagery. That's just a very cool added bonus of it. The imagery, that's just a very cool added bonus of it. 여기서도 나왔죠? There is just a very cool added bonus of it. 그래서 이 발음은 너무 빨리 하니까 There is just a very cool added bonus of it. 그래서 그곳에 아주 아주 쿨한, 정말 쿨한데 훌륭한, 좋은 추가적인 덤 보너스가 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하네요.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여기서 또 만났죠? 그래서 뭐, with these relics 해가지고 물론이죠. 이 relics와 함께 I get to 하다가 말을 바꿔서 I get the added bonus of 뭐뭐라는 추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. 라고 이 사람들 얘기를 하네요. 또 한번 다른 화면에서 쓰이는 내용을 볼게요. 네, 뭐, technical benefit, 뭐 어쩌고 하다가 There will be an added bonus for you in its value 주어진 그 무엇인가에 값 가치에 있어서 There will be an added bonus. 뭐가 또 있을 것이다? 추가적인 득, 덤이 있을 것이다. 라고 얘기를 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뭐가 있는지 또 한번,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네, but the added bonus that was that 하고 또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 꺼요. 음, 그렇군요. 무슨 브라우저를, 새로운 브라우저,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브라우저를 설명할 때 That's an added bonus you get only when you are using a newer 브라우저.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브라우저,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하는 그 That's an added bonus you get. 그래서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뭐 득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added, 추가된 보너스, 선물. 그렇죠?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dded라는 말, 추가적인 건데 이 보너스라는 것 자체가 뭐뭐에 추가돼서 받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 표현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하지만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something is an added bonus 라고 하면은 무엇인가가 기대치 않았던 추가 선물 또는 기쁨, 즐거움, 즉 그냥 얻어지는 덤 정도로 한국말로 해석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밑에 링크 오셔서 확인하시면요. 전체 동영상과 이 added 보너스를 갖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영작도 있고요. 다른 영작도 뭐 어휘도 많이 있으니까는 오셔서 확인하시고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제 사이트에 오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본인 가입할 때 사용하신 아이디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등급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른 단어 또는 수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